다큐멘터리를 굉장히 높게 부각시키면서 어떻게 조선일보는 저렇게 선거사기의 눈을 감을까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건국전쟁에서 우남 이승만이 그토록 평생을 걸고 열망했던 것이 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선민족을 왕조의 노예신문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해야겠다. 그것이 우남 이승만의 평생의 꿈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든 나라가 이제 참정권을 박탈당하고 선거관리비원회와 특정정당이 야합을 해가지고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모두 뽑는 체제가 9번을 완성하고 10번째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그 문제는 건국전쟁을 여러분들 그렇게 보라고 군면하는 조선일보와 그렇게 입을 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내가 보면 이렇게 모순적일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못내 한탄스러운 겁니다. 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까 이 조선일보의 여러분 보시게 되면 한국 건국전쟁 김덕영 감독 이승만 죽이기는 북한 공작이고 이제 진짜 이승만을 마주하세요. 이게 역사적 사건이 아니거든요. 현재의 진행행이지 않습니까. 송재윤의 슬픈 중국 김일성의 아이들아 이승만의 건국전쟁 보러 가자. 이 두 기사를 보면서 어쩌면 한국의 대표적인 신문이 이렇게 건국전쟁은 높게 평가하면서 건국전쟁의 핵심인 전체주의로부터의 여러분들 해방이라는 부분은 그것을 역행시키는 선거 사기에 대해서는 그토록 여러분들 은폐하는 대열에 들어서서 부역하고 협력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기가 찬 거죠. 이걸 여러분들 보라고 여러분 열심히 선전을 하는데 어떻게 당신들은 그렇게 선거 부정사태에 침묵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라가 여러분 지금 이렇게 참전권이 풍전등하회의 위치에 처하게 된 데는 그동안 정치인들의 책임이 물론 많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황우여 씨가 또 새누리당 당대표를 지냈던 분이 이번에 출마를 하고 또 김무성 씨가 또 출마를 하고 자유한국당 당대표죠. 두 분이 계실 때 황우여 씨가 여당 대표고 김무성 씨가 여당 대표인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 대한민국의 사전투표 조작을 가능하게 하는 대부분의 선거제도가 다 바뀐 거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일을 당일 투표 4박 5일 전에 이틀간 실시하고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에 해당하는 전산상의 통합선거인 명부를 만들고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을 여러분 인쇄 날인 도장으로 가름하는 그런 조치가 2015년에 여러분들 공직선거법 관리 규정에 따라 가지고 바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주도했던 인물들이 후에 여러분 퇴직한 다음에 국민의힘에 추천한 선거위원까지 여러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부패한 겁니다. 우남이 꿈꿨던 것은 전체주의로부터의 국민들을 해방시키는 건데 배가 불러지고 부패가 여러분들 암세포처럼 나라 전체를 감싸가지고 선거를 완전히 작사를 내는 그런 일들이 우파정권 하에서 다 이루어진 겁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될 수 있어야 그런 확신을 가집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토록 이 문제에 무관심하고 그리고 관심이 없으니까 다시 노예 상태로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이상하거나 귀한 일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특히 이제 언론들 역할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조선중앙동화가 선거 공정성 문제에 대한 확신을 가졌으면 나라가 이렇게 여러분들 어렵게는 안 됐겠죠. 그런 점에서 너무나 뼈아픈 겁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한국의 언론들이 사실보도라든지 나라의 안위와 관련된 부분에 이토록 무관심하기 때문에 선거 부정세력이 최후의 발악과 동시에 대한민국을 거의 삼키는 그런 수준까지 도달하게 된 거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위조투표지 제조에 사용되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인쇄도장으로 가름한다. 투표관리관 도장의 이미지 파일을 투표용지의 프린트에 사용하겠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위조투표지를 만드는 데 사용한 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저렇게 뻔뻔하게 마지막까지 이런 국민의힘의 특별위원회 요청을 다 묵살하는 걸 보게 되면 얼마나 여러분 대한민국의 선거가 지금 선관위에 장악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지식인 가운데 여러분들 이 목소리 내는 사람이 크게 없지 않습니까 젊은 날 함께 활동했던 여러분들 이른바 자유주의 여러분들 계열의 사람들 가운데서 선거 부정 문제를 여러분 내놓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복고일 선생이 딱 한 번 이야기한 거 그걸로 여러분들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나머지 사람은 이야기 자체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나라가 저와 같은 사람이 노력을 하지만 결국은 노예체제 참정권이 박탈당한 상태가 되어 가지고 사전투표를 여러분들 사기를 치는 거가 제도화되더라도 별로 신기하거나 계상한 게 아닌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하고 있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중진이 펄펄 뛰면서 2020년 4.15 총선인 부정선거가 나는 없다고 생각하면 길길이 날뛰는 거나 4년이 지나서 지금 용산의 대통령실이 무슨 보고를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참 너무나 부끄러운 일인 겁니다. 그 어려운 환경에서 우남 이승만 여러분들 노력했던 것은 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참정권을 국민들에게 찾아줘 가지고 조선왕조의 노예 신분으로부터 노예의 사슬을 끊어야겠다는 것이 우남의 평생의 이런 꿈이었고 그 평생의 꿈에 충실하게 본인들이 여러분들 띄었고 본인의 불찰로 아래 사람의 불찰로 부정선거가 발생했으니까 여러분 그냥 깨끗이 물러나서 그냥 하와이로 가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바깥 이야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참 요즘에 대통령이 좀 많이 나이가 들고 그랬으면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허약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전쟁 억지력이 군사력도 있지만 대통령의 리더십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또 예를 들면 하마스 전쟁 같은 경우도 미국의 눈치를 다들 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참 미국이 딱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은데 오늘 지금 조선일보 여름 일면 톱 기사는 미국이 이제 보복을 받아 가지고 병사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보복 전쟁을 개시하면서 중동에서 이제 전쟁이 확산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를 이렇게 일면 톱 기사가 들었습니다. 중동 주둔 미국 삼명사막에 대한 보복 공격 중동 전쟁의 불씨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쟁 억지력이란 것은 미국의 군사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동시에 미국 대통령의 리더십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굳건하게 보이게 되면 그런 도발을 일으키거나 이런 부분이 작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참 이제 이번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10월입니까 11월입니까 참 중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이제 국내 언론에서는 미국의 주류 언론들도 마찬가지고 한국의 언론들은 요즘에는 조금 바뀌는 경향이 있지만 미국의 도날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런들 좋은 그런 이미지를 안 갖고 있죠. 그래서 뭐 그냥 매도하는 걸 쓰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데 그 영향을 받았는지 한국인 가운데서도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사람들은 대개 사실이나 실제를 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또 한국에는 좀 불리한 면이 있죠. 자국 우선주의를 택할 거니까 그러나 세계적인 시각에서 보게 되면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의 평판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런들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한 그런 경향도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미국의 리더십이라는 문제를 딱 이렇게 다루면서 오늘 신문에 외신에 팍스 뉴스 이름 가가지고 트럼프가 이름 한 이야기가 보도가 됐네요.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하고 소신이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하기 참 힘들 것 같은데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자기가 당선되면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을 바꾸겠다. 그 사람 너무 정치적이라서 안 되겠다. 이런 발언을 할 수가 없거든요. 대단히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자본시장을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은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이번 미국의 가을에 대선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이자율 정책을 좀 낮추는 쪽으로 그렇게 선회하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주가가 계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을 거로 그렇게 베팅을 안 하겠습니까 미국의 대선 유력 주장인 도날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직권에 성공한다면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재임명하지 않겠다. 제가 보는 것은 이런 이야기를 그냥 서슴짜하게 하는 겁니다. 그만큼 본인이 소신이 있는 거죠. 팍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파월 의장은 정치적인 사람이고 그는 금리나를 추진하는 등 민주당을 돕기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동의 에너지 가격을 다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대규모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중동 곳곳에 폭탄이 떨어지고 선박들이 계속 공격당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유가가 크게 급등하고 그것에 이어서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다. 그런 상황이 오면 파월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테지만 사람들을 당선시키려고 금리를 낮추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연준이 독립적이라고 하지만 정치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그것은 이제 견고한 그런 메시지인데 우회적인 메시지를 쓰지 않고 그냥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들도 많은 거죠. 파월을 원래 도날드 트럼프가 임명했네 2018년 때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파월 의장을 재임명하겠냐 아니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어쨌든 간에 트럼프는 지금 바이든 현 대통령하고 다투기 때문에 본인이 바이든 현 대통령을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그는 무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미국의 상황이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니까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리더십이 좀 견고하고 강건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리더십이라는 것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대중들의 눈치도 봐야 되지만 본인이 확고한 그런 정치적 신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힘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항상 이쪽 눈치 보고 저쪽 눈치 보고 그렇게 하면 축구공처럼 그렇게 바뀌어버리게 되면 좌측 우측 모두 다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또 5월 달에 여러분들 취임을 하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공직선거가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입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치러졌던 9번의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가장 공정선거에 가까웠던 선거가 2022년 또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입니다 왜 가까웠느냐 선거 사기 세력들의 어마어마하게 신임 대통령 눈치를 많이 본 겁니다 그래서 전국의 대부분 조작값이 5% 수준이었습니다 100장당 5장을 훔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아주 조작상태가 낮은 정상투표는 아니지만 대단히 정상투표에 가까운 그런 선거가 2022년 또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입니다 그만큼 대통령 중심지에서는 대통령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그러나 그 눈치를 봤던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긴 하니까 2023년도 4월 5일 울산광역시 교육감선거 울산 남구나 기초의원선거는 딱치고 부정선거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울산 교육감선거에서는 조작값 35% 울산 남구나 기초의원선거는 조작값 여러분 15%를 적용해가지고 교육감선거에서는 우파 교육감 후보가 당선자를 낙선자로 만들고 민주노총 지지를 받는 여러분들 좌파 교육감 후보를 당선자로 만들고 울산 남구나의 기초의원선거는 국민의힘 후보를 낙선자로 만들고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자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선거 4개 시력들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완전히 핫바지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핫바지가 절정을 여름 치르게 된 것이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2017년 대선부터 시작해가지고 9분의 공직선거에서 가장 무지막지한 무자비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가장 심하게 사전투표자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자수 기준으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35%의 사전투표자수의 35%만큼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2020년 4.15 총선이 25% 조작을 했습니다 무려 10%나 더 조작을 한 겁니다 선거 사기시력들은 그냥 윤 대통령을 그냥 초울트라 슈퍼 핫바지로 보는 겁니다 완전히 바보천치로 보는 겁니다 바보천치로 보기 때문에 4월 10일 총선에서 얼마나 바보천치로 보는 그런 짓을 저지르겠냐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눈앞이 좀 깜깜합니다 여러분 사람관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녹록하게 보이면 항상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 가장이 바깥에 나와 가지고 항상 여러분들 뭡니까 핫바지처럼 지급을 받아서 여러분들 사기를 당하고 들어오면 집에 여러분들 안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중국은 모든 것이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재인 정권을 되돌아보게 되면 선거도 이런 조작을 했죠 통계도 조작을 하죠 그 다음 여론조사도 조작을 하죠 취임 초부터 여러분들 나갈 때까지 국정지휘도가 항상 40%였지 않습니까 소득주도 성량을 여러분들 옹호하기 위해서 임금자료를 다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탈원전에 여러분들 월성고리 여러분들 원자료를 여러분들 샷다운시키기 위해 가지고 경제성 평가도 다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전체주의라는 것 전체주의의 특성이라는 것은 그냥 거짓과 조작이 일상화되는 나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대한민국의 선거부정이 고착화가 되게 되면 겉모습은 다당제를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지만 그 체제의 가장 특성이란 것은 모두가 다 조작과 거짓이 일상화 되는 겁니다 취직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아름아름으로 되겠죠 전화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선거부정세력에 줄을 대가지고 한자리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연고주의 정실주의 나라가 되어버리 그게 남미하고 구소련이나 이런 나라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정선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 남이 노력해주면 좋지만 자기는 비용을 치르지 않겠다는 것이 지금 한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중국은 전형적으로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보시게 되면 중국이 지난해 2023년도에 경제성장률이 5.2%를 했다 이게 공식 데이트하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뻔뻔하게 할까 5% 성장했는데 이렇게 사람들 생활이 지금 어렵냐 중국이 지난해 5.2% 중국 당국의 목표였던 5% 안팎 성장은 달성했지만 이렇게 뻔한 거짓말 하는 겁니다 뻔한 거짓말 중국 당국이 원하는 숫자를 발표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선거 조작식들이 원하는 목표대로 숫자가 나오니까 전체주의라는 게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일찍이 일찍이 중국을 들여봤던 프랑스의 지성인 기소르망 기소르망 씨가 낸 책의 제목이 중국이라는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전체가 딱 거짓말인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거짓말에서 살기가 힘든 사람은 나가는 거고 그냥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그냥 살겠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꼭 참고 또 사는 겁니다 여기 이제 오늘 제가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5.2% 작년에 성장했다 그런데 경제가 왜 이 모양이고 너희들 거짓말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블룸버그가 여러분 아주 재미난 통계를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고기 가운데 하나가 돼지고기지 않습니까 돼지고기 수요가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그거는 그만큼 서민 대중들이 생계비 압박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의 구정 돼지고기 수요가 계속 여러분들 내려가는 것은 깊은 경제 불황을 뜻하는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야기 나온 거죠 대목이지 않습니까 구정은 아주 큰 행사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조선일보가 잘 요약해놨네요 경제단에 고기 엄두 못 낸다 중국인들 춘제 구정이 다가와도 소비가 뚝 떨어졌다 명절 인기 음식인 돼지고기 소비량이 급감했고 상인들도 판매가 뚝 떨어졌다고 이야기한다 이건 아주 재미난 통계죠 국가의 공식 여러분들 발표는 5% 성장이라고 하는데 돼지고기 가격이 1년 전 대비해서 20% 정도 들었는데 판매량이 3분의 1점 줄었다 생계비 부담이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닥 경기거든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5.2% 성장했다고 발표하는 겁니다 이런 거짓말을 그러니까 그냥 중국에 살면 이런 거짓말을 받아들여야겠죠 대들다가는 그냥 감방 갈 거니까 한 도시에서 10여 개 식당을 관리하는 사장은 양념 돼지고기 대신에 저렴한 채소를 주문함에 따라 식당들이 문을 닫아야 될지도 모른다 모두가 돈을 벌기는 어렵기 때문에 고객들은 고기를 사 먹을 때 인색해진다 그만큼 생계비를 줄이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개월간 둔화해온 중국의 돼지고기 수요가 최대 성수기가 다가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약하다 임금 감소 고물가 외식인구가 급증했으면서도 돼지고기 수요는 명백히 공급을 쫓아가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 현장 여러분들 자료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그야말로 그냥 체감경기를 그대로 드러내는데 중국 당국은 지난해 5.2% 성장했고 올해도 5% 돼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할 수 있냐 그런데 그건 그 사람들한테는 일상 일 겁니다 참 재미나는 그런 통계네요 자 여러분 오늘은 조금 일찍 시작했는데 방송이 이제 시사 문제 방송이 오늘 좀 일찍 끝났습니다 광고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거 방송을 오늘 집중적으로 오늘 선거 방송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병호 tv에서 한 두 달 전부터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있는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아주 잘 쓴 세계 역사에 대한 통사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주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해에 나왔던 4.15 총선의 부정선거를 해보안 도둑놈들 4권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선거 보궐선거를 다룬 도둑놈들 5권 그리고 이제 모두 다섯권의 1권 총론 2권 3권 대선 많이 보급돼서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선거 문제를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모두 힘을 여러분들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다 함께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조금 더 영상이 노출되기가 쉽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좋아요 안 누르신 분 계시면 좋아요를 한번 함께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방송되는 내용은 무진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현재 대한민국 공직선거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는 명백하게 이제 확인된 확정적 사실이 바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왔다 그것은 뭐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확정적 사실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범죄집단이고 검찰은 범죄집단 수사에 들어가야 되고 범죄집단이 남긴 최고의 증거물은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후보별 특표수 자료다 그 내용을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조작을 어떻게 했느냐 그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그거는 확정적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분투 노력하고 있는 많은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가설을 제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거관리위원회 조작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작을 어떻게 했느냐의 실체적 진실에 한 단계 더 접근하게 된 겁니다 한 단계 더 그러니까 아마 조만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조작했는가도 확정적 사실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을 우리가 지금 찾아낸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일단 요약을 하겠습니다 요약을 하고 그다음에 관내 사전투표를 어떻게 조작했는가 이 관내 사전투표의 조작은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방송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뿐만 아니고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역대 선거에서 모두 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일을 조작해온 겁니다 부풀려온 겁니다 사전투표일 부풀리고 여기에서 확보된 유령 사전투표자 수 위조 사전투표소를 확보한 다음에 이들 가운데 필요한 만큼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 주는데 전산상으로도 더해 주고 동시에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도 더해 준 걸로 보입니다 1번 2번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4.15 총선의 조작값 25%는 미래통합당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소 가운데 4장당 1장을 추가해 주는 방법 이렇게 표를 더해 주는 방법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대단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1번 2번이 특히 중요합니다 사전투표일 부풀리고 거기서 확보된 유령 사전투표자 수 가운데 그 표를 이용해 가지고 표도 집어넣어 주고 전산상 특별수도 조작하는 그런 두 가지를 벌린 것 같다 이게 이제 요약이고 여기서 아주 이런들 모델케이스 전형적인 모범사례가 바로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앞으로도 좀 더 추가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주제입니다 이것이 거의 모델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딱 하나의 선거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선거가 거의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지금까지를 설명하는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선거가 사전투표가 있기 전에 한 3주 전에 선거인수가 확정될 때 그 선거인수에 본인들이 조작하고 싶은 목표치를 결정해 가지고 선거 4개 세력들이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7.49%를 부풀립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투입할 수 있는 조작에 여러분들 사용할 수 있는 유령 사전투표자 수 가짜 사전투표 수가 4만 7,453표가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전투표가 진행이 되는 동안 더불당 후보가 받은 한 표당 선관위가 한 표에 보너스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양일동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진경훈 후보가 한 표를 받으면 전산상으로 여러분들 한 표를 더해 주고 동시에 여러분들 프린트로 한 표를 더 만들어 놓는 겁니다 염창동에서 여러분들 더불당 후보가 두 표를 얻으면 제3의 장소에서 전산 프로그램 두 표를 올리고 그다음에 발급기로 두 표를 여러분들 뽑아 놓는 겁니다 제3의 장소에서 작업을 한 것 같다 등촌 일동에서 더불당 후보가 세 표를 받으면 보너스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상으로 세 표를 얹어주고 실물위조대표전의 세 표를 투표용지 발급기로 받아 놓는 겁니다 그걸 다 모아 가지고 4박 5일 사이에 쑤셔 넣는 겁니다 그렇게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제야 전문가하고 또 장대표가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착하게 되면 그분의 의견을 더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경우가 그래서 어디에서 이 사람들이 표를 집어넣냐 이런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이 된 겁니다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제3의 장소에서 똑같이 작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더불당 후보가 열 표를 얻으면 열 표만큼 여기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전산상으로도 열 표를 올려주고 실물위조투표도 열 표를 발급 받아 가지고 딱 잡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투표관리관 인쇄 날인이 꼭 필요한 겁니다 다른 장소에 표를 만들어야 되니까 여러분 여기에 강서구에 가양일동의 투표수가 있으면 이거를 통제관리하는 제3의 장소에서 똑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열 장을 열 장이 더불당 후보 표가 나오면 여기도 열 장만큼 만드는 겁니다 그래 딱 보관하고 있다가 사박오일 사이에 뭡니까 여기다가 행랑식 투표함에다 새로 만든 만들어 놓은 열 장을 그냥 집어넣어버리는 겁니다 제3의 장소에 작업을 다 한 겁니다 제보님 잘 말씀하신데 전국 곳곳 선거관리위원회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사무실을 얻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표를 할 때 투표소 가양일동 투표소 가양일동 투표소를 통제하는 제3의 장소에서 똑같이 여러분들 가양일동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공 박사님 어떻게 여러분들 진교훈 후보가 열 표 얻었는지 압니까 진교훈 후보가 여러분들 표가 표가 진교훈 후보에 받은 표를 표수를 여기에 사람들이 있죠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작업을 진행을 한 겁니다 더불당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소 투표소 한 장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보너스를 한 장씩 준 겁니다 그러니까 진교훈 후보가 가양일동에서 100장 얻으면 더불당이 여러분들 100장을 만들어서 선관위가 만들어서 집어넣어서 200장으로 발표하는 겁니다 등촌 2동에서 더불당 후보가 여러분들 200장을 얻으면 선거관리위원회가 200장을 만들어놨다가 쏘셔넣어서 400장으로 발표하는 겁니다 화곡 1동에 300표를 얻으면 300표를 만들어놨다가 합처가 여러분들 600표로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개표할 때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이게 여러분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선관위 조작 비밀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보시게 되면 이게 2022년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고 이게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거는 강서구청장 선거입니다 6월 1일 이런 선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 선거의 조작의 출발점이 아니자면 바로 선거인수를 조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 부정을 기획하는 사람들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이 정도 차이를 내야겠다 이 정도 차이를 내려면 몇 표를 추가해야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를 뻥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이 공식적인 사전투표일이 가짜인 겁니다 부정선거의 출발지는 선거인수가 확정이 되는 사전투표일부터 한 3주 전에 작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마 이번 선거 4월 10일 선거도 한 3주 전에 선거인수가 확정이 될 겁니다 대개 전국의 선거인수는 4천 한 4백만 4배입니다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단연간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조작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딱 한 가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으면 제3의 장소에서 투표지 발급기를 이용해가 사전투표지를 못 만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사 적으로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의 인쇄 날인 도장 이미지 파일을 투표용지에 프린트해서 사용하는 것을 저렇게 끝까지 고집하는 겁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날인 하게 되면 제3의 장소에서 작업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김용빈 사무총장 이하 선관위가 저렇게 여러분들 끝까지 인쇄 날인에 목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실제로 사전투표율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15.43%였는데 조작을 해가지고 22.96%를 올리고 이걸 언론에 발표한 겁니다 역대 사상 최고의 사전투표율 7.49%를 올리고 실제로 사전투표율에 참가한 사람은 7만 7천 명밖에 안 되는데 11만 4천 명으로 뻥튀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3만 7천 473표를 집어넣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최대한 끌어올리게 되면 4만 2천 5백 48표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데 그 전체 풀보다 좀 작은 3만 7천 473표를 위조투표율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3만 7천 472표를 투입하고 한 표는 컴퓨터상으로 여러분들 개수조정에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전산상으로 조작된 수치는 3만 7천 473표가 조작이 됐고 그중에 실제로 실물투표지가 투입된 것 위조투표에 투입된 것은 3만 7천 472표입니다 한 표는 컴퓨터의 개수조정을 위해서 잘못 투입된 투표지 항목에 한 표가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집계 과정에서 조작이 일어나지 않았고 사전투표가 진행이 되는 동안 제3의 장소에서 똑같이 이런 뭡니까 진교훈 후보가 한 표를 받을 때마다 한 표씩을 투표지 발급기로 이용해 가지고 위조투표지를 만든 겁니다 투표가 끝났을 때 강서구 염창동에 더블당 후보가 100표를 받았으면 여기도 100표만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4박 5일 사이에 100표에다가 100표를 집어넣었던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200표를 발표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이 진행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가 정확하게 투입이 된 겁니다 투입이 됐기 때문에 이 개표 과정에서 이상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득표수도 조작하고 실물로 된 위조투표도 정확하게 조작을 했던 겁니다 득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진교훈 더블당 후보의 사전투표율이 당일투표율이 이례적으로 높은 겁니다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17.2% 정도 이렇게 높은 겁니다 그리고 제야 전문가가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여러분들 분석해보면 더블당 후보는 자기가 받은 거에 정확하게 여러분들 372표를 받았으면 372표만큼 더해준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래서 743표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게 이제 거의 전모가 다 드러난 겁니다 제3의 장소에서 똑같은 작업이 일어난 겁니다 진교훈이 한 표 여기도 한 표 진교훈이 두 표 여기도 두 표 진교훈이 세 표 여기도 세 표 종합 진교훈 100표는 100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사박오일소에 행랑식 사전투표함에 투입돼서 다 합쳐진 상태에서 개표장으로 온 겁니다 그걸 투표지 분류기로 통과시킨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러면서 수개표하겠다는 겁니다 다 가짜 투표지를 쑤셔 넣은 걸 가지고 표를 세겠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그 사람들이 작업한 겁니다 이건 굉장히 장영우 대표께서 제안한 것을 가지고 제야 전문가가 컨펌했을 때 이 방법이 가장 유력한 방법 같습니다 그렇게 합의를 봤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최초로 공개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에 사전투표 조작방법 특히 관내 사전투표 조작의 정모가 다 밝혀진 겁니다 제3의 장소에서 투표가 일어날 때 똑같이 위조투표지를 만드는 겁니다 본인들이 목표한 대로 그래서 이미 전자투표기의 분류에 들어가기 전에 개표장에 도착한 투표함 속에 이미 위조투표지가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표 상황표 자체가 조작이 된 겁니다 개표 상황표 자체가 지금까지는 개표 상황표는 정상인데 개표 상황표를 100표를 받았는데 100표를 입력하고 나면 그다음에 서버에서 100표가 150표가 되는 걸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개표 상황표 자체에 이미 조작된 것이 포함된 가짜 후보별 득표수가 개표 상황표에 적힌 겁니다 그래서 제3의 장소에 똑같이 작업을 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이번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며칠 전부터 이야기했던 아무래도 역대 선거에서도 계속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게 온 것 같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뿐만 아니고 2017년 대선부터 역대 선거에서 모두 다 조작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게 해온 것 같다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고 위조사전투표자수를 확보하고 조작값에 따라서 관내 사전투표에 실물투표지도 더해주고 전산상으로 올려주고 그렇게 한 것 같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동안 여러분들 취재해오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정리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 아이디어를 처음에 개진한 장영우 대표나 제야 전문가가 각각 의견을 더 상시하게 제출해 주기로 했으니까 그럼 추가적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방식을 계속 주로 실행해 옮겨온 겁니다 가짜 사전투표율을 계속 발표해 온 겁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조작하기 위해서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는 가짜 사전투표율을 계속 발표해 온 겁니다 그 가짜 사전투표사를 통해 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자 수 수셔 넣을 수 있는 사전투표사를 확보한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밝혀낸 겁니다 통합선거인 명부를 아무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사전투표율 22.64%를 발표했는데 이게 여러분들 다 가짜였던 겁니다 그 짓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만 한 것이 아니고 역대 선거에서 모두 다 사전투표를 다 부풀려 온 겁니다 자신들의 목표에 맞춰 가지고 그러니까 4월 10일 총선에서 선관위가 사전투표를 조작하면 관내 사전투표가 압도적으로 분량이 많습니다 관내 사전투표를 조작하려면 그 시작점은 사전투표일 3주 전 정도에 결정되는 선거인 수가 확정이 되게 되면 선거구마다 얼마를 조작해야 될지가 선거 사기 기획자들이 다 결정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데이터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감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데이터를 보면서 아 이 친구들이 사전투표일을 계속 뻥튀기를 해왔구나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겁니다 20대 총선 12.2%였습니다 이게 26.7%가 올라갔거든요 몇 천만이 움직이는 선거에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를 조작하기 위해서 사전투표를 부풀린 겁니다 거기서 사전투표를 확보한 겁니다 이 선거에서는 240만 표를 조작했거든요 여러분 다시 대통령 선거가 26.1%에서 36.9% 오른 겁니다 이렇게 10% 이렇게 오를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총선은 12.2% 2016년 총선 사전투표일이 2020년 총선이 26.7%입니다 아마 저희들이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거를 계속해서 알리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이 천정부지로 한 30% 이상 정도 조작했을 겁니다 올해 4월 30일 이제 관전 포인트는 26.7%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몇 프로 조작할 거냐 사전투표를 몇 퍼센트로 부풀리게 할 거냐 여러분들 총선도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지방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11.5% 2018년 20.1% 8회 20.6%입니다 11.5% 20.1%를 9% 정도 올린 겁니다 2018년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엄청난 조작질을 했거든요 조작을 하기 위해 사전투표를 뻥튀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부분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사전투표 가운데 압도적인 물량을 갖고 있는 관내 사전투표를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떻게 조작했는지가 100일 안에 다 드러난 겁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마찬가지로 사전투표를 부풀리고 위조사전투표를 확보한 다음에 선거가 진행된 동안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제3회 임시장소에서 투표지 발급기를 사용해 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조작값대로 4장당 1장을 만들든지 3장당 1장을 만들든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더불당 후보가 한 장 얻을 때 한 장을 더 얹어주든지 그렇게 여러분들 작업들을 진행해 온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건데 7회 지방선거는 20.1%인데 8회 지방선거는 왜 20.6%로 변함이 없느냐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한 달이 최대지 않아 실시됐던 선거가 지방선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조심을 했다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전국의 조작은 조작값 기준으로 5%입니다 아주 낮은 수치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조작을 해온 겁니다 완전히 전무가 다 드러난 겁니다 이 인간들이 사전투표율을 뻥튀기하고 거기서 확보된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일정 비율로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 가지고 올려주고 더불당 후보한테 그만큼을 제3회 장소에서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똑같은 투표지 발급기를 이용해 가지고 그걸 프린트로 확보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행랑식 투표함 관내 사전투표함에 4박 5일 사이에 쑤셔 넣은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무가 완전히 밝혀지는데 이제 4년 정도가 걸린 겁니다 4.15 총선 이후부터 시작이 아니라 4년 만에 2017년 대선부터 9번의 공직선거에서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 조작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했는지가 거의 전무가 밝혀지는데 4년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추계를 해보게 되면 2020년 4.15 총선에서는 이건 추정치입니다 선관위는 26.69%가 사전투표율이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실제는 19.99%인데 6.70% 정도는 뻥치기를 한 것 같다 그래서 투입된 사전투표자 수가 297만 표 정도로 쑤셔 넣은 것 같다 2022년도 3.9 대통령 선거에 선관위는 공식적으로 사전투표율이 선거인수 기준으로 36.93%가 발표했는데 실제로는 32.43%고 뻥튀기를 5.50%만큼 한 것 같다 그렇게 해서 242만 표 정도로 확보해 가지고 그걸 전국의 선거구마다 다 뿌려서 이재명 함께 더해준 겁니다 전산상으로도 더해주고 위조투표주로 투입했을 걸로 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대가는 거죠 그러니까 공방사님 복잡합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할 때는 악과 싸우기 위해서는 지적인 활동이 필요한 겁니다 사전투표를 뿜 뻥튀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은 전혀 알려진 바가 없는데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선거인수 기준으로 7.50%를 뻥튀기하면 329만 표를 쑤셔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인간들이 20대 총선의 사전투표를 12.2% 21대 총선 26.7%를 몇 프로로 뻥튀기 할 건지가 굉장히 궁금한 겁니다 이 노력을 완전히 좌절시킬 수 있는 방법이 투표관리관 도장을 개인 도장을 찍게 하면 제3의 장소에서 위조투표지를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위조투표지도 만들어낸 것을 스탑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관위가 결사적으로 인쇄 날인 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를 프린트해 사용하라고 해서 끝까지 고집하는 겁니다 그것이 본인들 한 게 생명줄이고 목숨줄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 겁니다 너무나 명확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어떤 식으로 조작했는지가 다 이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참 4년 만에 이렇게 사전투표 조작의 방법까지 대부분 다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이 선거 공정성 문제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은 보고 또 보고 또 여러분들 살펴보고 살펴보고 해야 될 것이 바로 강서 보궐선거입니다 이 강서 보궐선거가 아주 전형적인 그런 사전투표 조작 모델입니다 그리고 보궐선거는 관외 사전투표가 없습니다 모두가 관내 사전투표입니다 그리고 역대 선거의 조작 시범 지구가 바로 2022년 또 10월 11일 날 실시됐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사전투표가 기준으로 35% 역대 최고치 부정선거를 저지른 곳입니다 이 부정선거가 일어났을 때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침묵하면서 아 저 인간들은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냥 동업자 비싸게 됐구나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윤 대통령께서 선거 사기 시력에게 완전히 투항한 선거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국민의힘이 선거 사기 시력들이 완전히 항복해버린 선거가 2022년 10월 11일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거기에서 선거 사기 시력들은 어마어마한 용기를 얻었을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심하게 조작을 하더라도 윤석열하고 국민의힘은 절대로 찍소리를 못한다고 확신한 거죠 그래서 저는 4월 10일 총선에 무자비한 조작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 여러분들 관건이 사전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못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결판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거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여러분들 강서 보궐선거는 더블당 후보가 한 장씩 얻을 때마다 한 장을 더해주는 방식 표 더해주기 표 얹어주기 방식으로 쓴 겁니다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가 표를 얹어주려면 하늘에서 표가 떨어지지 않는 거니까 얹어줄 수 있는 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표를 바로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를 부풀리게 한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이 던진 표만큼을 더해주고 싶어가지고 사전투표를 뻥치게 한 겁니다 이런 짓을 누가 했습니까 김용빈 씨하고 그다음에 노태학이 한 겁니다 노태학 선관위원장하고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하에서 선관위가 이런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도 투입하고 전산 프로그램도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게 노태학 김용빈 체제입니다 김용빈은 윤석열이가 여러분들 먼저 지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치러준 겁니다 한 장씩 더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강서구의 이런 투표소에서 표가 진행되는 동안 한쪽에서 뭡니까 똑같은 기계가 돌아가고 있던 겁니다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두 장 두 장 세 장 세 장 이런 식으로 아주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한 사례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3만 7천 4백 70 투표를 진교훈이 함께 다 여러분들 더해준 겁니다 개표장이 사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인쇄소에서 여러분들 인쇄한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여러분들 어디서 만들어냈는가 하니까 프린트로 앱선 프린트로 같이 여러분들 제3의 장소에서 앱선 프린트로 진교훈 한 장 이쪽 한 장 저쪽 한 장 저쪽 한 장 저쪽 한 장 계속 프린트를 돌려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이상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선거 데이터를 딱 여러분들 분석해보게 되면 진교훈이 진짜 받은 것하고 선관위가 여러분들 더해준 것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이렇게 372장 372장 염창동에서 2900장 2900장 보너스 등촌 1동에서 진교훈이 받은 1730장 선관위 보너스 1730장 이렇게 작가게 된 겁니다 그걸 합산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터무니없이 당일 투표 득표율 보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엄청나게 높은 수치가 나와버린 겁니다 더불당 후보가 이렇게 이 사람들이 조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선관위가 제3의 장소를 이렇게 활용하는 문제를 막아야 되고 동시에 제3의 장소에서 투표지를 만들지 못하도록 위조 투표지를 만들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내리는 결정적인 것이 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를 투표용지에 프린트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짓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관리비원회가 국민의힘 김상훈 특위위원장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 날인 직접 찍지 않고 이미지를 프린트해서 계속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하면 뭔가 위조 투표지 계속 만들고 전산 조작해 가지고 부정선거하겠다는 겁니다 위조 투표를 만들어 이런 다 투입해놓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1단계가 사전투표율을 개표할 때지 않습니까 이게 사전투표 1단계 2단계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가 같이 나올 때 3단계는 당일투표만 여러분들 나올 때 이 사전투표를 다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가 다 투입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실물로 된 위조 투표가 다 투입됐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런 투표가 시간대별로 사전투표가 여러분들 개함될 때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당일투표만 나올 때는 거의 여러분들 표수가 비슷해가 경합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조작을 그래서 모든 동에서 다 강서구 의회의 사람들 사전투표가 압도적으로 큰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가 민주당에 더블당에 비해 가지고 15.2 마이너스 13.3 19.8 마이너스 18.9 이렇게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조작을 이제 해온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밝혀내는 데는 장영우 대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고 그거를 내가 보고 검증을 위해 가지고 제야 전문가와 함께 맡겨 가지고 제야 전문가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 내용을 발표하고 두 분이 추가적으로 더 자세한 내용을 주게 되면 별도로 해 가지고 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중요한 방송을 지금 접하고 계신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관내 사전투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작했는지가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 뭐죠 이렇게 그동안 간간히 발표했지만 그것을 종합해서 대한민국 선거관립위원회가 관내 사전투표를 집계 과정에서 조작한 것이 아니고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 제3의 장소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만큼 선거가 진행되었던 동안 동시에 위조투표제하고 전산 프로그램을 다 가둔 그래서 개표 상황표 단계가 이미 다 조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 분류기를 통과하기 전에 이미 개암 단계 개표에서 여러분들 표가 갈 때 그때 이미 다 섞어놓은 겁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큼 그러니까 가짜 투표하고 진짜 투표자 섞어진 것을 먼저 수개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1번 2번 3번에서 다 한 겁니다 1번 2번 3번 관내 사전투표 조작은 지금까지 6번 11번 12번을 의심했는데 그것보다는 1번 2번 3번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사전투표함이 개표소로 이동할 때는 이미 게임이 다 끝난 거다 이야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를 완전히 무너뜨린 짓을 선거관리언 해온 겁니다 그래서 이미 jrh님이 제공해 주신 소위 전국의 3482개 4.15 총선 또 3580개 3구 대통령 선거의 차익값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시각적으로 다 확인했듯이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범죄집단인 것은 입증됐습니다 그건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 이름한 것은 그들이 관내 사전투표를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실행해 온지를 찾아낸 겁니다 범죄자들이 집계조작을 한 것이 아니고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모든 작업을 다 이뤘다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더불당 후보가 한 표를 얻을 때마다 한 표를 더해 준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경우 진기훈 하보 승관이 한 표 진기훈 한 표 승관이 한 표 진기훈 한 표 승관이 한 표 그럼 이 승관이 한 표 어디서 만드는지 제3의 장소에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제3의 장소에서 이 같은 조작작업이 진행됐을 거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발급된 것을 다 모아 가지고 4박 5일 사이에 횡랑식 사전투표함에 쑤셔넣으면 작업은 종결되는 겁니다 작업이 종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장치가 제3의 장소에서 다 있었던 겁니다 투표용지 발급기 잉크젯 브린트로 다 이런 데 나온 겁니다 인쇄소에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동시 진행이었던 겁니다 동시 진행 동시로 진행이 된 겁니다 이렇게 의심하는 겁니다 수사관이 아니니까 확정적 사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이 사람들이 동시에 한 표 한 표 이렇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런 표들이 계속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거는 다 인쇄소에서 나온 거지만 그거는 강수구청장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인쇄소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앱슨프린트로 계속 찍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작업 4.15 총선도 마찬가지 한 표 한 표 한 표 한 표 한 표 한 표인데 승관이 한 표라는 것은 제3의 장소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제3의 장소에서 만들기 때문에 반드시 뭐죠 투표관리관 도장의 이미지를 프린트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목숨을 걸고 투표관리관 도장 인쇄 날인을 포기를 못하겠다 이야기 도장 직접 못 찍겠다 인쇄 날인 하겠다고 이렇게 그렇게 고함을 치는 겁니다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제3의 장소에서 이 같은 작업이 진행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발급된 것을 다 모아서 사법 5일 사이에 행랑식 사전투표함에 쑤셔너면 작업은 종결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제3의 장소에 있었던 겁니다 그냥 사전투표소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은 제금표장에서 나온 가짜 투표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쇄소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고를 쓴 것은 인쇄소 출신들이 아니고 대부분 이런 앱선 프린트로 아마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아주 여러분도 그러니까 100표당 한 표를 더하게 되면 101대 100표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100표에 100표를 대주게 되면 뭐죠 200대 10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해주는 표수가 그런데 강수구청장 보고를 쓴 것은 한 표대 한 표를 대해줬기 때문에 200대 100표가 된 거죠 원래는 100대 100이었는데 선관위가 100표를 더 얹어줘가지고 매칭 제도로 본 거죠 진교훈 한 표면 선관위가 한 표 보너스를 준 겁니다 그 진교훈이가 100표를 얻었으니까 선관위가 100표를 더해준 거죠 그래서 200대 100을 만들어준 겁니다 표은키 표 더하기 방법을 사용할 겁니다 앞으로 이게 이제 또 발전이 되게 되면은 아주 재미나는 일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한 번 정리하게 되면은 사전투표 조작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문제는 상당히 그동안 여러 가지 가설이 나왔고 제야 전문가는 투표지 분리기하고 서브 조작을 한 것 같다 맹주성 교수님 같은 경우도 집계 조작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대부분 다 합의를 봤습니다 물론 그 위에 상위 개념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를 조작했느냐는 것은 그거는 불변의 확정적 사실이고 어떻게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가설이 나왔는데 이번에 장영후 대표께서 말씀하신 그 가설이 대단히 유력합니다 이 가설은 집계 조작 이전에 이미 개표소에 오기 전에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몇 표를 더해 줄 거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고를 쓴 것처럼 100% 조작가 한 표 대 한 표를 만들어주는 그런 방식이 제3의 장소에서 사전투표와 동시에 진행이 됐고 그렇게 확보된 위조된 사전투표지가 4박 5일 사이에 이렇게 행당식 투표함에 투입됐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위조 사전투표지를 투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령 사전투표사를 확보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를 뻥튀기해서 국민들한테 사기를 쳐야 되는 거죠 이렇게 사기를 친 겁니다 이렇게 역대 선거 모두 다 사기를 쳐온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짜 사전투표율을 발표를 해온 겁니다 엄청난 범죄인 거죠 모가지가 아마 이게 밝혀지게 되면 요직에 있었던 무슨 선거실장 이내까지 다 여러분들 모가지가 날아갈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사전투표율을 통계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직관적 이해를 도우는 거죠 제가 몇 달 전에 이 글을 한 번 내보냈죠 이 애들이 사전투표율을 조작한 것 같다는 거예요 사전투표율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그것이 수면 위에 노출됐는데 그 이전에 얘들이 계속해서 사전투표율을 조작해왔다는 것을 여러 번 방송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볼 때 붉은 거 총선 총선 12.2에서 26.7 대선 대선 26.1에서 36.9 지방선거 11.5 20.1 얘들이 사전투표율을 실시했던 201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작업들이 상당히 익숙한 것 같아요 사전투표율을 뻥튀게 해가지고 국민들을 완전히 쏘긴 거죠 아무도 볼 수 없는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에 당하는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 변조를 통해가지고 사전투표를 마음대로 조작을 하고 거기 삭보된 유령사전투표수 만큼을 본인들이 민원후보와 함께 더해주는 방식으로 전산상으로 밀어주고 실물위조투표주로 밀어주고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 작업을 해오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조해주 전까지 갈 것 같아요 조해주 전까지 4.15 총선의 조해주 이전에 사무총장 선관위원장까지 다 여러분들 다 걸려들 것 같습니다 이거를 윤 대통령이 여러분들 이 문제를 말끔히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생긴 것 자체가 그래서 앞으로 참 욕을 어마어마하게 묵을 겁니다 그거를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조작을 계속해서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작이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 사전투표수의 장영우 대표가 그리신 건데 사전투표 3,483개에서 각 지역 선관위로 가는데 이 과정에 조작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전투표 단계에서 이미 모두 다 전산조작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숱여 넣을 수 있는 위조사전투표수가 다 이렇게 확보가 된 겁니다 이 사이에 이제 집어넣겠죠 그 사이에 지역 선관위에서 개표장이 가기 전에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을 해 가지고 국민들을 기만하고 체제를 전복시키는 내란제의 대한민국 선거관리변회의 관계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행당식 사전투표함을 쑤셔 넣었다고 하면 전국의 선거관리변회의 사무총장 선거관리변회의 사무국장 외에 각 지역 선관위의 책임자 외에 북박이식 오랜 여러분들 선관위 직원들이 다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선관위란 조직 자체의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가 관련된 부정선거입니다 이거를 대통령께서 덮겠다는 뜻이잖아요 화 있을 겁니다 이렇게 덮고 발 뻗고 자기는 힘든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 관내 사전투표의 조작 방식하고 우편투표 조작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하고 그게 밑에 이 방법하고 이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도 장영욱 대표께서 주신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것도 여러분들 거의 확 이게 또 거의 많은 부분이 이렇게 여러분들 규명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우편투표를 쑤셨는 것 관내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것하고 우편투표를 조작한 게 상당히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여기서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왜 여러분들 경상북도하고 대구광역시에서 관내 사전투표가 여러분들 원하지 않았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경상북도에서는 관내 사전투표 조작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협조를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점 아주 중요합니다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 전체를 따지게 되면 전국 평균인 조작값 15%에 비해 가지고 현재의 낮은 5%가 선관위 데이터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100장당 5장밖에 훔치지 않은 겁니다 경상북도하고 대구광역시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관내 사전투표 조작이 거의 없었습니다 우편투표는 전국 평균보다 상이할 정도인데 관내 사전 그래서 도독놈들 여러분들 2권 3권을 쓸 때 아 이게 지역선관위의 협조가 없었던 모양이다 정도로 제가 글을 쓴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밝혀진 겁니다 지역선관위가 협조하지 않으면 관내 사전투표 조작이 어렵습니다 최소한 여러분들 제3의 장소에서 만든 위조투표지를 행랑식 투표함에 쑤셔 널려게 되면 지역선거관리위원회 3국장 이하 핵심 선관위 직원들이 개입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의문이 하나씩 풀리는 겁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지역선관위 직원들의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았구나 대구는 그래도 관내 사전투표 조작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노골직이지는 않고 그게 이제 여러분들 다 확인이 되는 거죠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는 전국 평균보다 더 높은 순중도의 우편투표 조작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편투표는 완전히 다른 조작방법을 쓰는 겁니다 우편투표는 우편집중국에 좀 오래 체류하는 동안 투표봉투 자체를 전체 다 갈아치우는 겁니다 100장이 도착했으면 조작을 50장을 해야 되면 50장을 빼고 자기들이 만진 50장을 집어넣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방식을 조작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전문가들의 의견이 공유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장영우 대표가 보낸 이 여러분들 ppt 한 장을 가지고 더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의 전무가 다 드러난 겁니다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관외사전투표 우편투표의 조작은 선관위와 관계없이 우편집중국에서 이루어진 그런 조작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하고 대구광역시는 관외사전투표 여러분들 조작이 거의 없는데 우편투표 관외사전투표는 무진장 높거든요 우편집중국이 조작을 한 겁니다 완전히 다른 조작방식을 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는 그럼 이 인간들이 우편투표를 어떻게 조작했냐 그 문제를 며칠 동안 여러분들 장영우 대표가 제공한 자료를 가지고 제가 소개하지만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두고 소개를 했는데 오늘은 제가 정리할 때 아 장영우 대표가 제시한 방법이 옳은구나 우편투표는 우편투표 투표자 수 선거인 수를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인 수가 변수가 아니고 상수입니다 선거인 수가 100명이면 100명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0장이 도착하면 50장을 빼고 50장을 뭡니까 더블당 후보를 찍은 것을 집어넣는 방법에는 다른 게 없는 겁니다 거짓이 우편집중국에서 일어났고 거짓이 일어난 우편집중국에서는 유난히 우체국에서 도착한 우편투표 봉투의 체류 시간이 24시간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았다 오늘 방송은 일요일 방송이고 조금 제가 가볍게 하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동안 많은 고민을 만들어냈던 대한민국의 선관위주도 사전투표 조작이 how to do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야기죠 거기에 대해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날인 겁니다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공은 아무런 대가 없이 본인의 지적인 능력과 열정을 이렇게 퍼부어준 제야 h님 제야 전문가 장영우 대표 제야 k님 이런 분들이 다 힘을 더해 주셨고 저는 그냥 허브 역할 다행히 젊은 날부터 이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타인의 연구 보고서를 보게 되면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부정선거의 전모를 이렇게 밝혀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여기에 황금숙님이 공유 유튜브 길면 안 봐요 이거 다 잘라서 내니까 잘라서 내 가지고 길어도 보는 사람이 있고 짧아도 보는 사람이 있고 다 그런 겁니다 이거를 내가 매시간마다 방송을 할 수가 없으니까 방송하고 방송 잘라서 내니까 내가 한번 맨날 이렇게 앉아 가지고는 유튜브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른 거 보시면 되고 그냥 이 방송은 내가 하는 대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사람들이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서울 성북구에 만 천총 정도 정도의 우체국에서 우편봉투가 도착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가 의정부 우편집중국에서 유독 9100통만 24시간 넘게 체류했거든요 9100통만 만 천통 가운데서 대부분은 그냥 몇 시간 만에 다 성북구 선거관리위원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고 9100통만 여러분들 이렇게 된 겁니다 9100통이 왜 있었냐 이야기죠 9100통을 조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이틀 전에 이렇게 방송을 했죠 성북구갑 성북을 성북구갑에는 우편투표가 만 6천8장에 도착했는데 사전투표와 당일투표가 비슷하다고 이런 가정을 하게 되면 8901표 더블당 미래통합당 6600표가 돼야 되는데 표를 더블당은 1884표가 뻥튀기가 돼 있고 미래통합당은 4802표로 줄어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2467동 마이너스 1858동 전체 4450동을 조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놀랍게도 당일투표는 더블당하고 미래통합당이 55대 41인데 우편투표는 68대 30으로 만든 거죠 이게 밝혀진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성북구 어른 3409통 정도를 조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 4450동하고 3490통을 합치게 되면 7859통입니다 7859통 그러니까 체류가 길었던 9110통 가운데 7859통 정도가 조작이 된 겁니다 9110통은 바꾸치기인 것으로 추론되는 7859통의 14% 정도 여유가 있는 겁니다 좀 많이 바꾸치기하고 그중에 일부가 예를 들면 조작된 걸로 그렇게 그런데가 성북구 성관위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총 47개 위원회 81개 선거구에서 이런 사실이 우편집중국에서 지나치게 오래 체류되는 그런 우편투표 봉투가 발견이 된 겁니다 한참 관심을 모았던 연수구 같은 경우는 20% 4067표 정도가 바뀐 봉투수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보시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가지고 이제 우편투표를 어떻게 이 사람들이 조작하는가 일정수 이상의 우편투표 봉투를 임의로 제거하고 추가로 특정후보가 기표된 우편투표 봉투를 투입하게 되면 얼마든지 관외사전투표 조작특표수를 맞출 수 있다 일일이 봉투를 떠든 다음 맞출 필요는 없다 여러분 이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봉투 하나씩 떠들 필요가 없고 5천통이 도착하게 되면 본인들이 목표하는 것에 맞춰가지고 그냥 2천통 여러분들 제거하고 2천통의 더블당 후보 여러분들 기표도당이 찍힌 우편투표를 그냥 갈아치워버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편투표 조작은 어떻게 이 사람들이 했는가 하니까 본인들이 목표하는 수치에 맞춰가지고 일일이 한 장씩 이러면 하지 않고 5천통 도착했으면 본인들이 원하는 우편투표 득표율을 거두기 위해 가지고 필요한 매수만큼 그게 2천 매다 그러면 2천 매 이러면 1번 기표도장이 찍은 것을 2천 매를 제거하고 2천 명을 그냥 집어넣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걸 이러면 적어놓은 겁니다 일정 수 이상의 우편투표 봉투를 임의로 제거하고 추가로 특정후보가 기표된 우편투표 봉투를 투입하게 되면 얼마든지 관외사전투표 조작 득표수를 맞출 수 있다 관외사전투표 조작은 우편집중국에서 우편투표 봉투를 일정 부분 제거하고 특정후보가 기표된 봉투로 대체하는 이른바 표 바꾸치기 수법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여러분 딱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아주 쉬운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죠 이 보시게 되면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으면 A후보 B후보 C후보가 500표 400표 100표로가 1000표를 받았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여기서 그냥 무작위로 150표를 뽑아버리게 되면 폐기 150표를 뽑아버리게 되면 이렇게 75표 60표 50표가 남는 겁니다 이렇게 150표가 빠지게 되는 거죠 150표를 그런데 여기에다가 150표를 그냥 추가로 해버리게 되면 58%까지 여러분들 A후보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50%에서 58% 그런데 300표를 더 해주게 되면 50%에서 65%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하고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은 얼추 비슷해야 되거든요 얼추 비슷해야 되기 때문에 조작할 때 본인들이 목표치를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성북구 선관위에서는 관외 관외 모두 다 한 65%를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이런 목표치가 정해지게 되면 역순으로 우편봉투 몇 장을 제거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만들어놨다가 여러분들 그만큼 투입하고 그만큼 그냥 소각처부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서는 65%를 만들기 위해서 300표를 추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300표를 제거하고 300표를 집어넣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ABC 새 후보가 출마한 선거구에 총 1,000매의 관외 우편득표가 있고 봉투를 열지 않고 개표 이후에 A후보의 관외 득표율을 60%로 만들기 위해서 봉투 몇 개를 바꿔지 해야 되는가요 이 수학문제를 푸는 겁니다 65%를 만들려면 그냥 300장 바꾸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산이 300장이 나오면 300장을 만들어놨다가 제3의 장소에서 우편집중국에서 이런 체류기간이 좀 긴 사이에 300표를 임의로 그냥 무작위로 그냥 빼가지고 그냥 소각 파쇄에 부르고 300표를 집어넣으면 더블당 후보가 65%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 65% 비슷하게 관내 사전축회도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 작전계획이 선거인수가 확보되고 사전투표율이 일어나기 전에 다 기획이 되는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얼마를 조작하고 관내 사전투표는 얼마를 조작하고 그게 여러분 다 기획이 선거인수가 확정이 되고 사전투표율 이전에 다 모든 작업들이 다 여러분들 딱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그 사람들이 아홉 번 해온 겁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익숙한 겁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 조작은 우편집중국에서 우편투표 봉투를 일정 부분 제거해버리고 특정 후보가 기표된 봉투로 대체하는 이른바 표 바꾸치기 수법이 자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또 정리정돈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밑에 있는 관내 사전투표 조작하고 위에 있는 우편투표 조작이 달랐던 겁니다 우편투표 조작은 상수가 우편투표 투표자 수가 컨스턴트 상수입니다 변경이 안 됩니다 우편투표자 수를 조작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소에서 우체국을 거쳐가지고 우편집중국에 우편투표지 봉투가 다 모이게 되면 사전에 본인들이 기획된 우편투표 득표율에 맞춰가지고 필요한 만큼의 더블당 후보가 기표된 우편투표 봉투를 300매 400매 준비해놨다가 무작위로 의정부 우편집중국에 도착한 총 우편투표수 가운데 300개를 제거하고 300개를 투입해보면 본인들이 원하는 우편투표 득표율을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투표지 바꾸치기 방법을 쓴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하단에 관내 사전투표 조작은 어떻겠냐 관내 사전투표는 물량이 가장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이 사람들이 조작을 지금까지 널리 추정된 것처럼 집계 과정에서 한 것이 아니고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사전투표장으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제3의 여러분들 장소에서 앱선 프린트를 이용해가지고 사전에 예정된 것처럼 4장당 1장을 대해줄 건지 3장당 1장을 대해줄 건지 이번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 것처럼 한 장당 1장을 대해줄 건지 진교훈 더블당 후보가 한 장 얻으면 제3의 장소에서 또 한 장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또 한 장 하면 또 한 장 또 한 장 하면 또 한 장 마지막에 염창동에 진교훈 후보가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를 100장을 얻었으면 제3의 장소에서 100장의 위조 사전투표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사박 5일 사이에 행랑식 사전투표함에 투입되는 겁니다 동시에 전산 조작을 해가 여러분들 100매가 올라가겠죠 그 방법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 꾸준히 이야기했던 것은 2017년 대선부터 2023년 또 4월 5일 보궐선거까지는 상대방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훔치는 방법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했는데 지금 장영우 대표가 여러분들 주장한 것을 다 종합하게 되면 선관위의 내부에 압약했던 선거 사기 세력들이 두 가지 방법을 쓴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사전투표를 뻥튀기하고 위조 사전투표서를 확보한 다음에 표를 쑤셔 넣는 방법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그래서 몇 달 전부터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의심했던 역대 사전투표율이 모두 다 뻥튀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역대 사전투표가 모두가 다 뻥튀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왜 뻥튀기를 했냐 뻥튀기를 한 이유는 뻥튀기를 해야 위조 사전투표지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위조 사전투표자 수 그러니까 2020년 총선에서는 우리는 사전투표자 수를 크게 변경을 안 했을 것으로 봤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2020년 4.15 총선에서도 사전투표율을 6.70%만큼 조작을 한 것 같다 2022년 대선에서는 5.50%만큼 조작을 해서 발표한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조작하면 4.15 총선에 297만 표 3.9 대통령이 242만 표 정도로 투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 사기 세력들이 2020년 총선 수준 정도로 3.9 대통령 선거를 조작했으면 그러면 이재명 씨를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었던 거죠 방심했고 너무나 안심했던 겁니다 2020년도 4월 10일 총선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사전투표율을 선거인수 기준으로 7.5%를 조작하게 되면 329만 표를 쑤셔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압승을 하겠죠 제3의 장소에서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투표관리관 도장의 인쇄 날인 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를 프린트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못하면 이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관위가 결사적으로 인쇄 날인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의 전무가 여러분들 대부분 다 밝혀진 시험입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두 분이 계속해서 노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정리되는 그런 의견이 도착하게 되면 또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참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죠 한동훈 씨도 열심히 한다고 저렇게 이리저리 뛰어가니는데 기본 자체가 아주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이 지금 겪는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신선도 같은 거 다 이미 다 별로 이제 금세 없어지지 않습니까 선도라는 것이 그동안 김장석 의병대장께서 그동안 이제 단식투쟁을 이 음둥스란의 단식투쟁을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4.15 총선과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부정선거 수사를 해 주세요 이게 이제 15일째인데 여기 보이신 분들은 가장 전국에서 지금 열렬하게 지속적으로 이 운동을 정리하고 계신 분들이 대구투쟁본부죠 그래서 이분들이 자유파 총연합 대구투쟁본부 대투본이 2월 3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시위를 한 겁니다 이분들이 대구에서 버스를 타고 직접 올라오신 분들입니다 올라오신 그런 분들인데 이제 이분들이 보니까 지금 사태가 너무나 이게 지금 이제 대구의 대투본의 시위고 바로 이 앞이 이제 국민의힘 당사입니다 당사에서 이렇게 시위를 국민의힘 항의 집회 김장석 의병대장 응원 및 의위로 방문 토요일 날 오후 2시죠 여의도힘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했는데 이제 응원하러 올라와 보니까 사태가 너무 심각한 겁니다 건강상태가 그래서 이 최영호께서 보고를 하셨네요 김장석님께서 119를 불러서 입원시켰음을 알립니다 대구투쟁본부와 여러 단체 대표님들이 함께 애국가를 부르는 가운데 병원으로 가셨습니다 고생하신 애국자님께 최대한의 예우를 하고 집회를 잘 끝냈습니다 행동하는 우파 대구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4.15 부정선거 대구투쟁본부 이 내용을 또 한 분이 그날 집회 시위에 참가했던 분이 대구투쟁본부가 김덕숙님입니다 위로차 올라가서 단식투쟁을 더 하시면 위중할 것 같아서 최영호 대표께서 몇 분이 의논하셔서 119 구급차를 불러서 모시고 가셨습니다 이렇게 최영호 대표나 이런 분이 나서지 않으면 이게 그분이 가시려고 안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시위를 하시는데 이렇게 이제 병원으로 1.19 구급차의 화가 병원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과정을 국힘 당사 앞에서 부정선거 조사 촉구를 위한 단식투쟁 15일간 싸우셨던 김장석님께서 병원으로 국민의 힘 그 어느 사람도 코빼기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이 내용에 대해서 황교안 전 당대표께서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무기한 단식투쟁을 벌이시던 김장석 대장이 결국 쓰러지셨습니다 70시에 넘는 고령에 장기 단식으로 몸을 많이 상하셨습니다 그동안 정치인들은 한 번도 단식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저질러 놓고 나몰라라 했습니다 안타깝고 분합니다 우리는 김장석 대장과 뜻을 함께하여 부정선거와의 전쟁에 결국 이겨낼 것입니다 부정선거를 자행한 자들을 법대에 세우고 다시는 이런 불법이 저질러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아들 딸들에게 깨끗하고 공정선거가 이루어지는 진정한 자유대한민국에 살아갈 수 있게 아득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석 대장의 조속한 회복을 빕니다 현장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빕니다 이런 내용을 올렸기 때문에 제가 한 서너 번 정도 방송으로 알렸는데 어쨌든 대구투쟁본부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토요일 시위에 다 올라오셔가지고 상황의 위중함을 보고 결국은 이제 1.19 구급차로 병원으로 옮기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김장석 의병장의 시위가 여름 15일자 단식 15일째로 마무리됐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립니다 참 여러분들 그거 보면서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어제 저녁에 읽었던 이사야 9장 16절 말씀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하게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 도다 어려울 때마다 성경을 펴고 성경 말씀을 접하게 되면 상당히 위로를 많이 받게 되죠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너나 할 것 없이 부패하게 되어서 그 따르는 백성을 멸망의 길로 이끌고 있다 이런 내용이 어제 참 성경 이사야에서 제가 느낀 바 내용입니다 아무튼 김장석 의병대장께서 이제 회차하셔가지고 다시 현장에서 투쟁의 대열에 들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에 이 하태경 씨 하태경 씨는 선거부정 음모론을 끊임없이 여러분 제기했고 또 민경욱 씨라든지 환경욱 전 대표 이런 사람들을 끊임없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모멸감을 주고 했던데 특별한 그런 역할을 한 인물이죠 이준석 씨와 필적을 잃을 정도로 정치인 하태경은 선거부정을 은폐하는 대열에 가장 적극적으로 노력했던 그런 대단히 악의적인 그런 정치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이분들을 볼 때마다 저보다 연배가 훨씬 더 좀 적기 때문에 그래도 때가 무대면 우리가 좀 더 때가 무대야 되고 이분들은 좀 나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든 간에 부산 해운대갑의 국회의원 하태경 씨는 선거부정과 관련해서 정말 이 문제를 수선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왔던 사람들에게는 참 납득하기가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정치인 가운데 한 분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태경 씨 여러분들 그걸 가보니까 당당한 전치의 든든한 후원자를 기다립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의례적인 이야기겠지만 선거부정을 은폐하는 데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활동했던 사람이 어떻게 당당한 정치의 든든한 후원자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체로서는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것은 하태경 씨 이름을 다시 상기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하태경 씨는 이렇게 환교한 부정선거 음모론자 이렇게 아주 2022년도 4월달 많은 것이 밝혀진 이준석 하태경 쫓아내야 김민전과 함께 돌아온 부정선거 음모론자 김민전 후보가 선거부정을 덮는 사람들을 비난한 하태경 부정선거 음모론 비판에 민경욱 의원직 걸라 발끈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쨌든 간에 그냥 단순하게 해프닝이라기보다도 민경욱이 헛것을 보이는 단계 출당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선거부정 문제를 덮는 것은 그냥 단순히 선거부정을 덮는 것이 아니고 한 인간의 정체성을 그대로 다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한 인간이 사실과 진실과 정의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고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전부를 다 드러내는 것이다 바로 선거문제라고 봅니다 정치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입을 다물 수는 있습니다 옳지 않은 일이지만 그것까지 제가 그렇게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체가 존재하는 부정선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바로 그런 인물이 이준석과 하태경인 겁니다 아마 두 사람은 앞으로 정치를 계속하겠지만 제가 이런 활동하는 한 이전만 할 때가 되면 그 사람들이 한 그런 부정의하고 불법진 그런 행위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할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제가 뜬금없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더 카르텔이라는 그런 선거부정을 여러분들 고발한 아주 좋은 그런 다큐멘터리를 만든 까푸카님의 여러분들 그런 페이스북을 들어가 보니까 이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하태경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유로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몬 괘씸한 자들 그게 이제 아마 1번이 이준석일 겁니다 2번이 하태경이네요 조직적인 부정선거를 계획했다면 이런 얼빵한 증거를 일부러 남겨두겠나 이런 음모론에 우리 당이 휘말리는 것이 창피하다 이렇게 뒤에 보시게 되면 배경사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프린트로 출력했다고 주장하는 여백 이상 투표지입니다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 증거물이죠 프린트는 좌우 여러분들 여백을 고정시켜 놓기 때문에 이렇게 좌측 여백과 우측 여백이 다른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너무나 명백한 이 사전 투표지가 프린트물이 아니고 인쇄소에서 급하게 인쇄되어 가지고 절단기를 가지고 자른 그런 증거물입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바로 법원에 제출된 4.15 총선의 투표함 속에 들어있는 투표지들이 모두 다 위조 투표지임을 증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을 말하기 때문에 오늘 이 하태경 씨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냥 뜬금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허술해서 범죄일 수가 없다는 논리는 하태경과 대법관 중 누구에서 먼저 나온 생각일까요 참고로 까푸카가 부르짖던 베일화는 배추님 투표지 여백 이상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는 선거관리위나 투표용지 발급기로 사용하는 앱선 프린트에 가이드레버를 이중으로 고정해 놓았다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좌우여백이 딱 일치하도록 이중으로 딱 묶어놓은 겁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초강력 증거로 급부상한 여백 이상 투표지가 추가되어 베여일화로 변경됐습니다 그러니까 까푸카님이 베일화가 아니고 베여일화 배춘잎 사전투표지 여백 이상 투표지 일장기 사전투표관 도장투표지 하살표 투표지 베일이라고 보면 됐습니다 아직도 사유로 부정선거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베여일화 즉 배춘잎 투표지 여백 이상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하살표 투표정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사전투표 제도가 본격 시행된 2014년 이래로 이 나라에 치료진 모든 선거는 부정선거였습니다 윤 정부의 조숙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태경 씨 이야기를 오래간만에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밥을 먹고 사는 방법도 다양하고 또 정치를 하는 방법도 다양하겠지만 이렇게 금세 알려질 수 있는 금세 이렇게 부정선거 문제나 이런 거가 알려질 수 있는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 크게 은폐시키는데 노력한다는 것은 참 한 인간으로서 너무나 문제가 많죠 금세 알려지지 않습니까 아마도 하태경 씨는 이 문제가 영혼이 덮힐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그렇게 경거망동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덮힐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선거 부정 문제를 덮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던 조갑재 씨나 전규재 씨 이준석 씨 이병태 교수 하태경 씨 오세훈 씨 김진태 씨 뭐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 다 덮을 수 있었을 거라고 봤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덮힐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진실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실된 사람들은 사실이라는 것이 영혼이 덮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아는 거죠 윤 대통령도 지금 이것을 다 덮을 수 있다고 보시기 때문에 덮는 쪽 대열에 들었었을 겁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마찬가지고 이걸 덮을 수가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 벌써 공병호 tv에서 3 4일 전하고 지금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3 4일 전에는 장영우 대표가 제기한 관내 사전투표의 조작의 구체적인 방법과 관외 사전투표 조작의 구체적인 방법을 이렇게 가설 수준의 여러분들 소개했지만 그 정보를 접하고 그것을 여러분들 검토한 다음에 이 방법이 굉장히 유력하다 해서 거의 뭐죠 확정적 사실을 향해서 나아가는 단계까지 발전됐지 않습니까 그 부끄러움을 앞으로 어떻게 덮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축구 앞에서 국민이 하나가 되는데 국민주권 찾기 앞에서는 분열되는 콩가루 국가가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까부카님이 하셨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건 축구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인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또 노원역 인근에 외드 카르텔 현수막 10장을 달아주신 알렉스님과 엠마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우리 사회에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시네 온 국민이 봐야 될 부정선거 다큐멘터리 외드 카르텔 외드 카르텔 이렇게 여러분들 이것을 보고도 잠잠하다면 이 나라는 끝이다 이렇게 이런 내용을 올렸네요 자 어쨌든 여러분 참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 일을 계속 이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방송의 이제 마지막 선거입니다 4기 선거 거의 드러나게 됐지 않습니까 특히 이 한 몇 주 사이에 제야 H님께서 그려주셔가지고 3천 군대가 넘는 전국의 읍면동을 상대로 해가지고 4.15 총선과 여러분들 3구 대통령 선거에 사전투표 조작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관내 사전투표 조작은 어떻고 관외 사전투표 조작은 어떻고 제외 국민 투표 조작은 어떻고 이걸 다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그 확률이란 것이 거의 3천 개의 동전을 계속 던져가지고 안면만 나올 확률 정도의 선거가 바로 2020년 4.15 총선이고 그리고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여드린 제야 H님의 여러분들 그런 수평축의 읍면동 수직 중의 차이집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의 차이집의 크기를 그린 그 그래프 한 장만으로도 3천 개 이상 정도의 여러분들 동전을 던져가지고 3천 개 모두가 여러분 안면에 나올 그런 수억 수십억 수십경분의 1 정도의 확률의 선거를 바로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담당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저지른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과 부정선거 사기선거의 이름 정거물인 겁니다 따라서 그듬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범죄집단이고 지금까지 치렀 전 9분의 공직선거에서 모두 다 사전투표를 조작해왔고 그것은 북한의 해킹도 아니고 중국 공상당 이름들의 해킹도 아니고 바로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정당과 야합해서 체제전복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부역해온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노정이와 김세한 그리고 노태학과 박찬진 그리고 노태학과 여러분들 김용빈 권순일과 조혜주 외에 2014년 사전투표 여름 선거가 본격화된 이후에 선거사무를 이끌었던 사무총장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뿐만 아니고 지역선관위에서 위조된 실물로 된 투표지를 행랑식 사전투표함에 이런 투입을 하는 데 관여했던 모든 선관위의 임지원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은벌해 쳐야 될 겁니다. 오늘 방송이 갖고 있는 특별한 의미는 진일보한 겁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가설질 중에서도 가장 유력한 가설인 관내 사전투표 조작이 집계 과정인 후반부 선거 절차의 후반부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사전투표 선거인수가 확정된 다음에 목표치를 설정한 사전투표 조작단위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제3회 장소에서 전산조작을 통해서 후보별 득표소를 올리는 작업뿐만 아니고 바로 투표소에 있는 앱선 프린트를 통해서 투표지 발급기와 똑같은 기계나 기종을 사용해 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것만큼 더블당 후보가 한 장의 관내 사전투표를 얻을 때 한 장을 더 만들거나 네 장당 한 장을 만들거나 다섯 장을 한 장을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제조 생산하고 투표함이 선거관리위원으로 이동한 4박 5일 사이에 헝급으로 만들인 행랑식 관내 사전투표함에 투입한 그런 종류의 여러분들 작업이 이루어졌을 것이 대단히 유력한 그런 주장 가운데 하나라는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우편투표 관외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관외 사전투표자 수 자체가 변수가 아니고 상수 변경될 수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사전투표소로부터 우체국을 거쳐 가지고 우편집중국에 관외 사전 우편봉투가 도착했을 때 대한민국의 우정사업의 근본적인 여러분들 원칙인 익일 배송 d플러스1 배송을 넘어서는 24시간을 넘어서는 그런 긴 체류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도착한 우편봉투 가운데 일정 수를 제거하고 본인들이 당선시키고자 하는 후보의 기표도장이 찍힌 새로 만들어진 제3의 장소에 새로 만들어진 관외 우편투표 봉투를 전부 다 갈아치우는 표를 갈아치우는 그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작업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그냥 단순한 그런 가설 정도가 아니고 대단히 유력한 가설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문가들이 추가적인 그런 설명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더욱더 보강해 가지고 앞으로 사전투표 조작에 대한 전모를 더 이상 여러분들 밝힐 수 없을 그런 수준까지 밝혀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은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땠든 여야를 분문하고 선거부정 문제를 덮기 위해서 거의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다시 한 번 이렇게 생각을 가지시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 큰 기대감을 가지신 분도 계시지만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강조한 바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선거부정을 막아야 되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은폐하는 대열에 가장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해성같이 등장한 그다음 타자가 바로 한동훈 씨입니다 한동훈 씨 역시 그래서 한 사람은 한부닥 한 사람은 윤부닥 이렇게 불립니다 윤석열 부정선거 닥치고를 윤부닥 뭐 이렇게 한부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처음 제가 방송했었네요 나는 처음에 이게 이 부닥이 무슨 부닥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여러분들 사용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가장 지금 큰 현안은 지난 주말이 이제 마감시간이었는데 국민의힘이 그 많은 시간을 다 흘려보내고 선거에 입막한 지난 11월 달에 바로 국민의힘 내부의 공정선거 제도개선특별변회 김상훈 위원장을 만들어 가지고 지난 12월 27일 날 발표됐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개표안 이른바 전면 수개표라는 아주 그냥 국민들 우롱하는 그런 전면 수개표 대인에 가지고 충분치 않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날인해서 위조투표지를 막아야겠다 그 안을 가져오라 이렇게 여러분들 요구했지만 3주가 지난 지금까지 선관위는 일체 여러분들 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이 말씀드렸다시피 선거관리위원회 여러분들 부정선거의 수법의 핵심 중에 하나는 제3의 장소에서 위조투표지를 만들어 투입하고 동시에 전산 프로그램 가동을 통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하는 겁니다 따라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이 실행이 되게 되면 선관위는 급속하게 본인이 갖고 있던 조작 파워를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처음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것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선관위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달리 이야기하게 되면 4월 10일 총선에서도 여전히 9번 회원과 마찬가지로 위조투표지를 만들어서 투입하고 전산 조작을 통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이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쇄 날인 투표관리관 도장을 계속해서 도장 이미지를 투표용지에 여러분들 찍어가지고 프린트해가지고 위조투표지를 계속 만들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답답한 것은 정권이 교체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자신이 전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하나 관철시킬 수 없는 이 여러분들 무지막지한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더 이상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면 윤 대통령에 대한 험담이 될 거니까 어쨌든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가 없을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호소하고 싶은 것은 국가의 지도자로서 최소한 위조투표지 제조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이라도 우회적으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한동훈 씨도 뭔가 앞으로 큰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꿈을 꾸는데 사람이 그렇게 정직하거나 정도를 걷지 않으면 좋은 머리만 가지고는 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선거 부정 문제를 정치인이 다 덮고 그 은폐의 이런 부역을 하면서 앞으로 더 큰 일을 하겠다 그거는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인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고 어쨌든 김용빈 씨가 처음에 예상한 대로 거의 보쌈을 당한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거 부정 세력들이 쌓여 가지고 이렇게 이 문제를 끝까지 결국은 본인 이제 마지막 총대를 다 지는 거죠 참 앞일이 앞날이 인생사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부정한 일에 총대를 지는 것은 본인 인생도 참 앞으로 가혹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무튼 4기 선거의 전무는 거의 다 지금 밝혀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곧 덕표에서 조작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번 주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또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보시다시피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는 아주 보기 드문 세계 역사에 대한 통사입니다 독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권하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공병호 tv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는 부정성을 해부한 이 도덕놈들 시리즈 1번부터 5번이 더 많은 국민들에게 읽힐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오전 5시 정도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